나는 이걸로 대신할게. 생일 선물은 미리 줬으니까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당신한테 꽃다발을 다 받아보고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. 앞으로 이런 기회 자주 만들면 되지 뭐. 밥 나오기 전에 우리 케이크 한 조각씩 먹을까? 좋아. 사랑하는 아내 차정숙 이건 당신꺼. 고마워. 배가 좀 고프해 보니까 한번 잘라봐봐.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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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긴다. 이것도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, 여보. 나 예전부터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잖아. 근데 이거 왜 하는지 알겠네. 뭐랄까,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달까? 미안해, 놀랬지? 괜찮아? 맛있어? 잠깐만. 놀랬나 보다.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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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